70세는 인생의 갈림길 이 책은 30년 이상 의료현장에서 고령자를 보살펴온 정신과 전문의로서 70대 나이에 주목해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 관찰 경험을 토대로 습득한 삶의 방법의 힌트를 드리고자 기획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의학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니 100세 시대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의 연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75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컨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80세를 넘긴 남성이라도 정정하게 현역처럼 경영자나 학자 그리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대부터 간병을 받는 요양상태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70에서도 아직 머리와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사녀냐에 따라 언제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한 고령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필자가 고령자 의료에 종사해온 세월 동안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양상태의 좋고 나쁨도 건강장수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주는 의료기술과 건강을 유지해주는 의료기술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은 오래 사는데 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치도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낮추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당인 사람은 염분 제한이나 식단 제한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습니다. 아직 대규모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료기술을 진짜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 나이 들어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령자임에도 체념하지 않고 구시대적 의료상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70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필자는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70대에 있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와 전혀 다르다. 필자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고령자 전문의로 의료현장에 종사해왔다. 더불어 앞으로 70대를 보내는 방법이 노후생활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간병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현재 70대 사람들은 전쟁 전에 태어난 사람의 70대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졌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당시 60대 후반 연령대의 사람 가운데 대량 10%는 불편없이 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60대 후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행할 수 없는 사람 비율은 2, 3% 정도에 불과하다. 전쟁 후 만연했던 결액을 박멸한 이유를 살펴보자. 당시 스트레프토마이신이라는 항생물질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등 영양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향상되어 결액 퇴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단백질 섭취가 면역력을 높여준다. 애초 스트레프토마이신은 결액에 걸린 후의 치료제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결액 환자를 대폭 줄였다는 근거는 없다. 결액을 예방하는 BCG 접종이 시작된 시기도 1955년 무렵이다. 유아기 때 이 약물의 접종 효과로 결액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액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정도부터였다. 이는 영양상태가 개선된 시기와 일치한다. 전쟁 전 섭취한 칼로리를 예로 들어보자. 나름대로 섭취하고 있었지만 단백질은 놀랄만큼 섭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낮고 결액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쟁 후 영양상태가 호전되면서 결액 환자가 줄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이 대폭 줄었다. 그로 인해 평균 수명이 단번에 늘어난 것이다. 이제 70대는 현역의 연장이라는 시대에 왔다. 1974년 미국 노년학의 권위자인 시카고 대학의 벨류스 뉴거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하고 있던 사회 통념에 반해 75세까지는 체력적, 지적, 기능적으로 중년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세대를 영올드라고 이름을 쥐었다. 75세를 지날 무렵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도 나타나는 세대라고 해서 올드올드라고 명명했다. 이후 동양에서도 전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로 연결지어 전해졌다. 75세 정도까지는 지적 기능이나 체력, 내장 기능 등이 중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현역 시절처럼 생활할 수 있다. 70대의 의료기술을 다루는 법 혈압과 혈당치를 과하게 조절할 필요 없다. 혈당치에 예민할 필요 없다. 혈압약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에 과민하지 말자.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눕는 행위가 노화를 재촉한다. 의욕 저하는 전두엽의 노화 때문이다. 노화를 늦추는 70대의 생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퇴직 후에도 일해야 늙지 않는다.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늙을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뇌의 노화를 막는 것은 생활 속에 변하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일부러 외출하자. 누워있지 않는 생활이 넘어질 위험을 줄인다. 장수하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자. 빠르게 인연partya와에서уть duda 단조로운 생활의 Users정한